안녕하세요 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기쇼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미기TV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생방송 시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차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미기쇼 생방송은요 월, 화, 수, 목, 금, 주 5회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다른 스케줄이 있거나 제가 뭐 특별히 또 이제 방송을 못하게 되는 컨디션이거나 뭐 이렇다면은 미리 유튜브에 미기TV에 공지를 드려요 동영상으로 아 오늘은 휴방합니다 라던가 오늘은 늦게 방송합니다 라던가 미리 공지를 드리니까요 자 미기쇼 생방송 언제라구요?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시라구요? 9시간부터 11시 반까지 밤이야 아침이야? 당연히 밤이지 갑자기 왜 밤 말해? 자 여러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밤이에요 월, 화, 수, 목, 금 생방송 라이브 방송 미기와 함께하는 생방송 많이많이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 시청자분들도 종종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막은 아침 seat선 mour вмест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음, ş1위까지 2시간 동안 재밌게 해드릴게요 꼭 놀러오세요 아 어떻게 놀러오시냐면 유튜브 미기TV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9시 반 이후에 생방송 동영상이 딱 떠 있을 겁니다 거기를 탁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로그인이 되어 계시다면 채팅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티비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티비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카카오톡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까셔서 생방송을 같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티비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시에 성출되는 미기쇼 라이브 방송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9시 반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